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측하고 문 대통령 측은 완전히 지금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거기에 더해가지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도 자신이 대통령에게 청와대 이전 비용 문제를 부탁하려고 만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음으로써 이러다가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문 대통령하고 회동하는 모습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현재 청와대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은 완전히 노빡고인 상황인데 현재 청와대 측에서 청와대 이전 문제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거는 무리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윤석열 측의 김은혜 대변인은 안타깝지만 문 대통령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부 소식에 따르면 윤석열 당선인은 현재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격양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 있고 한 핵심 참모는 윤석열 당선인의 첫 번째 마디가 통이동 사무실에서 있겠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작게 가건물을 지어도 좋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또 윤석열 당선인은 집무실 이전은 당연히 인수 인계를 해야 하는 업무인데 이거를 막겠다는 것은 사실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의도라고 이야기했고 그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절대로 청와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청와대로 가는 것은 권력에 눌리는 것이라는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 이전 비용 등을 협상하기 위해서 문 대통령 만나는 것은 안 하겠고 필요 없다라고 여러 차례 이미 강조했다라고 전하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 말고도 현재 야당 진영 전체에서 현재 청와대라든가 민주당 측에서 청와대 이전 문제를 두고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가 대선을 불복했다라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고 김용현 전 합참작전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안보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역겹다라는 반응까지 나왔는데요. 아무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첫 번째 공약을 현 정권에서 이렇게 발목을 잡으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입장이며 윤석열 측에서는 5월 10일 취임 이후에도 현재의 통일동 사무실을 임시 대통령 지무실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인수위의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예비비를 끝까지 처리해주지 않으면 7월 중순까지 통일동에 머물다가 용산의 새 집무실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통일동에서 근무할 때 불편한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래도 불편한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일각에서 경호라든가 대통령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현재도 대통령 당선인으로서 거의 대통령의 준하는 경호를 받고 있고 현재도 업무를 보는데 별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은 두 달 동안 잘 조율을 하면 5월 10일 이후에도 청와대 이전 과정에서 문제없이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한편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청와대 이전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유도 설명을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은 본인이 검찰의 재직 당시에 청와대 내부의 대통령 보고책의 전반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윤석열 당선인은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이 되어서 최순실 관련 의혹이라든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 7시간 행적 등을 수사하면서 청와대 내부 보고책의 전반을 일일이 따져본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에 따르면 이른바 문꼬리 3인방 논란을 비롯해 가지고 비서관, 부속실 등 청와대 내 층층 보고 체계를 거치면서 보고가 지연이 되거나 왜곡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와 같은 경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2016년 12월 달에 국회 국정농단 진상규명특별위원회에서도 청와대의 보고책위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대통령에 대한 서면 보고는 어떻게 하는가? 국가안보실에 중령이 가지고 뛰어가느냐? 아니면 팩스로 보내는가라는 위원의 물음에 대해서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했으며 서면 보고도 비서동에서 본관 집무실이라든가 관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할 수가 있고 대통령이 보고서를 열람했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시에 청와대의 업무 환경은 윤석열 당선인에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각인이 되어 있고 이번 정부에서만큼은 반드시 이거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취임과 동시에 청와대 개방 계획도 강행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계획을 확실히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언론의 취재에 따르면 당선인 인수위에서는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실무 전단팀을 따로 만들었고 전단팀은 취임식 전에 용산 집무실 마련이 불투명해진 만큼 청와대 개방 공약은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의 지시에 따라가지고 구성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으며 현재 전담팀에서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사업 구상 및 효과 분석에 들어갔고 고려 남경터를 되살려가지고 역사 공간을 조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지금의 청와대 자리는 고려 숙종이 1104년 남경 별궁을 완공하고 천도를 추진했던 것이고 남경은 고려시대 서경, 개경과 함께 삼경으로 물렸으며 또 경북궁 후문을 열고 성곽길을 거쳐서 부각산에 닿은 길하고 광화문으로부터 남대문까지의 길을 잇는 도심축 보건사원도 논의 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 인수위 측에서는 청와대 개방 계획에 문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관저까지도 개방하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거는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할 수밖에 없는 소식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 내외에게 5월 10일 딱 되면 그 자리에 방을 비워라 라고 통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이고 일각에서는 이게 진짜 내 가짜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은 언젠가는 문 대통령이 거주했었던 관저가 개방될 것만큼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거주하던 관저가 개방이 되면 언제 개방이 되는가는 상관없이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평가가 좀 절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와대를 갔다 온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정말로 도심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청와대는 굉장히 잘 꾸며져 있고 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무려 7만 평이나 되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넓고 아름다운 공간을 권력자 몇몇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종종 나왔는데 문 대통령이 거주하던 관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안에 있는 곳이니까 굉장히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라는 곳은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여기가 개방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여기를 둘러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래가지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하겠다라고 공약을 해놓고 지키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청와대 이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본인이 집권을 했을 때도 청와대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약속은 지키지 않았죠 그래놓고 이 구중군걸 같은 곳에서 머물고 있으니까 떠나기가 싫어가지고 약속을 파괴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며 또 거기에 더해가지고 해당 관저에는 문 대통령 부분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딸이라든가 손자까지도 데려와가지고 함께 거주하다가 들통해놔서 논란이 되었는데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권의 그지같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자기하고 자기 딸하고 손자까지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오손도손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청와대 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쉽게 해결이 지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정말로 신구 권력이 한 번 회동도 없이 교체가 되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